카이스트는 다음 달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 경제포럼 WEF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 원탁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. 대한민국의 일자리와 포용적 성장의 전망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WEF의 연구와 카이스트가 추진 중인 맞춤형 중소기업 4.0 프로젝트가 소개됩니다. 이번 회의에는 문미옥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을 비롯해 관련 주요 부처 인사와 카이스트 교수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. WEF에서는 무라트 손매제 4차 산업혁명센터 총괄 대표와 세바스찬 버컵 다보스 포럼 프로그램 총괄 책임, 클라라정 아태 지역 기업 총괄 책임 등 주요 인사가 방문합니다.